안녕하세요. 2023년도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필답형, 작업형 강의에 앞서서 교재 활용 방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관련된 빅분기 실기 교재가 출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,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특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QR 이미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목적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QR코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현재 사회의 빅분기 실기가 끝났죠 우리 이제 또 좀 있으면 5회가 실시가 될 거고 회차가 거듭되는 최신 기출문제를 왼편에 있는 QR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한 달 안에 실기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달 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곤 하고 관련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 QR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해당되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 개인 폰으로 아마 문자가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알기초 강의 제공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회사 실기 파트를 정답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선행 학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캐럿 패키지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레시피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석 모형 평가에 관련된 파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 ROC를 평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처럼 매크로 F1 값을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평가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2번 알기초 강의는 오른쪽 QR을 통해서 여러분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작업형 기초과정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1 작업형, 제2 작업형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패키지 선행 학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디플라이얼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플라이얼 패키지는 10개의 기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는 또 루브리데이트라는 시기열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패키지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패키지 학습이 바로 3번 작업형 기초 강의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왼쪽에 있는 QR을 통해서 여러분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QR을 통해서 매월 일을 날짜로 해서 작업형 1형과 작업형 2 유형에 관련된 우리 연습 문제가 업로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해당되는 문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냐면 대표적인 기출문제 한두 문제의 R코딩 또는 파이썬 코딩을 막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암기해서 물론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를 접해볼 수는 없겠죠 즉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오리를 확인해 가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저는 빅데이터 분석회사 실기의 검증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퀄리티가 높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고 특정 분석 또는 예측 회기모형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시험에 주관사가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와 같은 것을 반복 학습을 하게 돼요 수험생 대부분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예상치 않는 오류 코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 오류 코드를 어떻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습 문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연습 문제를 하면서 오류를 또 여러분 직면하게 되고 또 교정하게 돼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QR을 통해서 여러분 매월 일일 날짜로 해서 다양한 작업형 문제들이 업로드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2023년도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답형 작업형 한 권으로 끝내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본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Stones о V Ant left A L L L L L L